대한민국 태중가을 저희 방탄소년단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바로 방탄가을요 한번더 해주시면 안돼요 방탄가을요 알아보는 걸그룹이 알죠 걸그룹이 알죠 각자 뭔가 좀 기억나는 걸그룹 댄스가 있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제 2의 직업이 걸그룹 댄스가 있나요? 지세요 달콤한 나는 아이스크림 특별해진 오늘 뭐 있나요? 뭐 혹시? 이거 다 알고 있지 않나요? 아 그렇죠 빼놓을 수 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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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놓은 선거팀으로 나눠서 우리 팀에 제 옆이 있어 자, 저희가 좋네요 저희가? 그럼 일단 팀 자료를 갖고 가세요 팀에 나눠서 R.O가 몇 명이 모여도 저희는 머리가 4명이 모여도 사실 그렇게 잘 돌아가는 머리가 아니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진짜 봐줬어 별거 아냐 우리도 진짜 별거 아니에요 얼굴 런트에 있으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시작 고맙습니다 방탄가요 걸그룹 댄스편 보컬팀 먼저 시작합니다 손딩 뭐야 저게 좀 쳐봐 야 이거 포인트 댄스 나도 알아 뭐야 그게 뭐야 이게 뭐하는거죠 애교부리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돼 실패였어요? 실패가 안됩니다 실패가 안됩니다 실패인데 달라졌죠 아 아 뭐라고 예뻐졌다 뭐한다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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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생리의 생명이네 부른부야 아 아 이번엔 진짜 아니 민춘이 있어요 비누방울에 처졌다 어 어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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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하나도 몰라 하필이면 정국이가 걸렸냐 야 이거 몰라 얘 야 이거 몰라 얘 야 왜 몰라 얘 절대 몰라 아 아 아 아 일단 가수부터 표현해봐 흡 아 아 뭐야 이 출만한거야 이거 이거 어 맞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걸로 맞추냐 끝났습니다 6분 6분 45초 6분 45초 6분 45초 야 야 아 아 아 너무 쉬워 야 야 아 오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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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인거에요 1위인거에요 1위인거 콜? 여보세요? 2위인거에요? 포미 선배님 어이없네 진짜 어이없네 진짜 여기서 막히냐 2위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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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위인거 쫄깃하네 4위인거 못하다보라 오늘 모의가 너무 어려웠어 귀찮으니 어디 아프니 땀을 써 야 인간적으로 보컬팀 혼자 너무 싫어 너는 버블팟을 뭘 너는 조용히 해 인마 너는 조용히 해 인마 아 뭐 맞춰 쓰면 됐죠 빠빠빠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지 뭐 이거야 이거나 이거나 아 뭐 저희가 이겼으니 저희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럼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컵 맞게 지민이가 맞으면 거의 이거 죽어요 쩔어 못해요 쩔어 절하라니까 쩔어 쩔어합니다 대신 한 명만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오호 핽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네?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대로asted coworkers 네 알겠습니다 ון 질문 Civil si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